자 구독자 여러분들 긴급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야간에 예 야간에 라이브를 하다가 그 밤하늘에 무슨 검은 송편, 송편처럼 생긴 물체가 꿈틀꿈틀 암의 밭처럼 꿈틀꿈틀 거리면서 이제 그 이동하다가 없어지는 것을 업로드 해 드렸고 실제 라이브 중에 우리 구독자들한테 화면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검은 송편 같은 물체가 꿈틀거리는게 보이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제 그 멘트를 방안에서 저 혼자 있는 방안에서 이제 그 멘트를 하고 이 귀에는 블루투스 블루투스 이어폰을 꼈거든요 근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갑자기 여자가 나한테 속삭이면서 여자가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컵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고 던져 버리고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어벙 떨었는데 그 검은 송편처럼 생긴 물체가 밤하늘에 꿈틀꿈틀 거리면서 간다 이상하다 그 라이브를 하고 예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이어폰을 꼈고 방안에는 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대문 밖에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는 어 비디오만 들어와요 오디오는 마이크를 안 꽂았기 때문에 비디오밖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날 상황이 아닌데 그 밤하늘에 검은 송편처럼 생긴 물체가 꿈틀꿈틀 거리면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있는데 이 블루투스를 낀 이 블루투스 안에서 여자가 여자 목소리가 나한테 속삭이는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내가 이 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방금 내 귀에서 블루투스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예 그 혹시 들리느냐까지 했는데 구독자분들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너무 그 아주 오싹한 체험을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체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야간 라이브 중에 밤하늘에 날아가는 검은 송편 같은 물체가 꿈틀꿈틀 날아가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됐고 그거를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서 이어폰을 빼서 던졌는데 혹시 제가 그 야간 라이브에 잡힌 그 검은 송편처럼 꿈틀꿈틀 거리는 물체가 이게 혹시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밤하늘에 날아가는 거가 그거를 라이브에 잡힌 건데 그 영향으로 혹시 이어폰에서 여자가 목소리는 그 여자가 그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닌가 아 너무너무 시커매 가지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늘을 날아가는 하늘을 날아가는 저승사자를 찍은 건데 하늘을 날아가는 검은색 저승사자가 라이브에 잡힌 건데 그 와중에 이어폰에서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거가 아닌지 정말 미스테리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